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처음 찬송을 70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부른 찬송도 너무나무나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환란을 당한 자 다 와라 피난처 피난처 여러분들 피난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 아플 때 가고 싶은 곳 자식이 속 새길 때 자식들 너 나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그냥 조용히 가서 쉬었다 올 때 그런 곳 힘들고 지칠 때 좀 쉬었다 오게 하고 어디 나가서 좀 있다 올 만한 곳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피난처를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한테 왕따 당할 때에 사업에 어떤 어려운 고민 당할 때에 좀 어딘가 피해서 있고 싶은 곳 좀 가진 분들은 추운 겨울에 플로리다에 저 남쪽에 멕시코에 쉬었다 올 수도 있고 무더운 여름에는 또 저 알래스카에 좀 갔다가 올 수 있고 그런 환경 때문도 그렇지만 마음 아플 때에 좀 어딘가 피할 때가 없을까 이렇게 코비드가 코로나가 아직도 여전히 극성을 부릴 때 코로나 걱정 없는 그런 곳은 없을까 가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먼 옛날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아주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얼마나 적이 많은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 눈 뜨고 보면 다 어렵고 심겨운 상황에서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좀 쉬겠다 광야, 광야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 머물러 있길 원한다라는 말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면 얼마나 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머물고 싶다는 말을 했을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함께 모이는 얼마나 복된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가기 싫은 직장에도 좀 가야만 되고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오늘도 나는 일을 해야만 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좀 회피할 것은 없는가 사실 10편 55편에 바울이 다윗 시련 고백을 할 때는 55편 1절부터 나오면 거기는 다윗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핍박과 도망가는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한 사람들의 주변에서 좀 속이 너무너무 상하고 또 사울의 칼날이 두렵기도 하고 떨고 공포 상황이 오는 거죠 똑같은 우리 인생들이라면 다윗도 별 사람이겠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아무도 적도 오지 않는 저 사막의 광야에 좀 머물다 오겠다 요즘처럼 돈 걱정이 많고 건강 걱정 많고 또 자식이 잘 살든 어디가 있든 자식 걱정으로 근심 없는 날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 살 때 보면 우리는 좀 모든 근심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싶다 우리 애들이 청소년 시절에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에게 책상 컴퓨터 다 사줬는데 이놈이 자꾸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도서관 갔다 왔었습니다 야 집에 이렇게 잘 해놨는데 왜 도서관 가냐 너 먹을 거 엄마가 해 주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뭘 그렇게 도서관 갔다 오냐 거긴 친구들이 만약에 공부하도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기에 뭐 좀 잔소리 하잖아요 먼저 이거 해라 지금 뭐 하니 뭐 이런저런 나쁜 엄마나 아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있는 것 자체가 좀 아이들에게는 덜 자유스러웠는지 도서관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빙빙 돌다가 밤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되겠습니다 아이 노크하지 마라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문 두드리지 마라 밥 먹으러 쏠리내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도 한 집에 있는 게 아이에게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 말 안 해도 부담스럽죠 어쨌든 사람은요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줄 압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개그맨들 이럴지라도 사람들을 잘 웃기는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뒤돌았으면 조용히 혼자 있기를 원한대요 그 최고의 코미디언이라는 이주일 씨 고백 들어봤습니까 죽전에 침상해서 고백하는 거 자기는 일생 동안 외로웠대요 그렇게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는 자식이 죽었죠 물론 그리고 자기도 병 들었죠 그런데 지금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동안 행복한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다들 수견하지요 여러분들 자네들이 공부 잘합니까? 나는 공부를 하기만 하면 애의받습니다 그런 애들 쟤는 타고난 공부하는 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걔들도요 공부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벌려놓으면 사업 잘한다 저 사람은 사업가의 피를 받고 났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다 접고 그리고 은퇴할 때를 기다리는 사업가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살다 보면 뭔가 좀 이런저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때가 많겠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니까요 또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마음처럼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갑고 즐겁고 헤어지면 좀 섭섭한 것은요 이건 천국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회는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정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기로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더구나 코비드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뭔가 피하고 싶은 이 다윗의 심정 이 시편 기자의 심정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멀리 가지는 못해도 어디 숨지는 못해도 눈을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사는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만 악합니까? 우리 마음 자세 속에서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스스로 피곤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역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는 형제가 팔남매입니다 팔남매 시골서는 다 문시집하니까 400, 500채대는 그 시골의 넓은 들판에 있는 집들이 다 친척집이니까 여기 가도 쉬어도 되고 어디 가도 다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냥 다 친척집이니까 집에 꼭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방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960년대에 제가 60년에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동대문, 청량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무리 60년대지만 어머님은 항상 그러시는데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길 잃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제가 도착하자마자 길 잃어버렸거든요 절대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법 큰 기와집에 방도 네 개나 있는 괜찮은 집이었어요 방 네 개 있으면 뭐예요? 한 방은 엄마 아빠가 쓰고 한 방은 누이가 쓰고 그러면 여섯 형제가 방 두 개를 나눠 써야 되는데 형님들 둘이 한 방 쓰고 동생들 넷이 한 방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방과 방 사이에 전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뚫어 가지고 긴 형광등을 놓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형광등을 놓아가지고 저쪽에서 스위치를 갖고 있어요 형님들이 거기서 불 끄면 우리 방도 꺼지는 거고 불 켜면 잠자다고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 켜니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 어른이 되면 나 내가 혼자 불 켜는 집에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시크한 책도 보고 일어나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방에 있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 천국 같은 삶을 삽니다 제 방이 있거든요 제 책생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불 켤 수 있거든요 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지만 시골 같으면 마음대로 놀다가 자고 와도 되는데 서울서는 다 그 방에만 있어야 돼요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오가면서 집에 오는 게 유일한 낙이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리고 형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아휴 나도 어디 좀 나 혼자 조용히 있는 곳 없을까 형들이 말 한마디에 꿈쩍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편한 곳 쉴만한 곳 내 의지를 따라서 그런 곳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생활이야 정말 천국 같은 삶이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피할 때가 필요 없이 그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피할 곳이 많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한국에서 청소년들 자살이 제일 많아요 요즘에 여자들 많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 자살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그냥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 고민하다 약 먹거나 죽는 거예요 왕따 당하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그 모든 모습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혼자서 고독을 씹고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 찬양대 부른 찬양처럼 절망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을 1편부터 자세히 쭉 보면 시편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면과 상황을 다 대별하고 있어요 인간이 당하는 억울한 모습들 삶에서 오는 슬픈 이야기들 배반당하는 것 오해받는 이야기 시련과 고통 그리고 또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어울려진 시편의 모습을 개읽다 보면 삶을 배워요 인생을 배워요 성령으로 기록된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거기서는 인간의 사랑도 배반도 우정도 시련도 고통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리는 찬양도 이 삶의 모든 고난들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들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 뭘 했는가 그들은 이 배반의 때에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감사의 과정에서 뭘 했는가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기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나온 내 삶을 얘기하자면 책 한 권 소설 한 권을 써도 모자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권사님 나도 한 서너 권 써도 돼 근데 그 권사님은 나만이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정말 구구절절 표현한다면 책 한 권이 뭡니까 몇 권을 써도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흘러간 지난 날 고통들 감격의 모습들 다 우리가 뭔가를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삶의 사인이지만 그것도 쓰면 뭐합니까 해결책이 나옵니까 구구절들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해답이 나옵니까 이런 절망의 시절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딱 두 가지 고백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하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하나님 보러 바위가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스라엘 지방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방에 가는 그 모든 팔레스타인 땅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 다 돌산이에요 돌산 그 돌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또 이 돌은 조금 큰 곤충의 벌레가 작은 벌레를 잡아먹을 때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가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얼른 도망가서 숨는 곳이거든요 바위 틈이에요 거기는요 크고 작은 짐승들 도시 외의 모든 지역은 항상 약한 짐승들은요 항상 바위 주변을 돕니다 그래서 딱 나타나면 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바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만일 다윗이라면 다윗은 언제든지 항상 도망가다가 사람을 피해도 그 사람이 신고하면 잡아 죽임을 당하죠 누구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롭게 돌판을 돌아다니다가 사울 임금이 보낸 군대를 피하여 아둘랑굴에도 숨었고요 굴여 숨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큰 콘크리티 집이다 지하 창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피할 곳은 뭐냐 바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Be my rock of refuge rock of refuge 바위 돌 되어주십시오 where I can always go 내가 항상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 바위가 되어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있을 때에 숨을 곳 여러분들 다람쥐가 놀 때 항상 어디서 놉니까 넓은 들판에서 안 놉니다 항상 높은 나무가 있는 그 주변에서 놀다가 개가 짐승이 달려오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지혜롭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피할 곳이 있습니까 바위처럼 숨을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바위 덩어리 같은 예수 그리스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죽게 피하오니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 피한다는 말은 도망가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좀 어려운 시절이 많은 시간들 세월들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피해야 되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도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몸이 아프셔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첫째 징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오라는 의사 만나자는 의사는 즐거운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과 의사 선생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약도 의사도 의술도 다 좋은 것이지만은 사실 정말 피하였음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대반에 처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병을 얘기해요 제가 이래고 합니다 성도님 옛날부터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라의금 기도하지 않게 합니까 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걸 금합니까 어떤 성도는 어떤 병자를 위해 금식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보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금식도 하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말하지 말라 그랬다 남편이 말하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한다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약이요 주사요 수술이요 다 필요하죠 저는 원래 의사가 되려다가 목사된 사람이니까 제가 의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 들고 많은 성형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 서양의술만 믿지 마라 동양의술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늘 그 책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한국에 나가기만 하면 제가 동의보감에서 책들을 몇 개 추려서 누구 줍니다 읽어보라고 의사들한테 거기요 의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거기도 칼로 쬐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의술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심술 그럽니다 심술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라 두려움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몰랐으니 마음가짐을 먼저 고쳐라 두 번째는 식술을 그럽니다 식술 음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거기는 말하기를 음식으로 못 고치는 내용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음식 그렇게 먹고 온 몸이 그렇게 됐는데 한 군데 잘라낸다고 한 군데 비워낸다고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먹어서 걸린 병은 긴 시간을 갖고 얼른 식술해라 그래서 식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활술입니다 생활합니다 생활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바꾸고 가서 잘라내면 그 후유증이 없습니까 그 다음 치료 없습니까 방암치료 없습니까 그리고 다 살아납니까 지금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의술로 다 고친다 잘라내고 변해면 다 고친다 그렇게 해서 살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치유했다고 말할지 모르고 100명이면 의사 100명 중에 잘됐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아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의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분을 신뢰하고 벽을 만났을 때 먼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 태도를 바꾼 다음 그래도 안 되면 의술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삶은 꼭 병문제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모습에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아요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게 많지만 여러분들 뭐를 붙잡느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우익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찬양 부른대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게 다 떠내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큰 통나무가 따라 내려와요 얼씨군하고 통나무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잠깐 동안은 유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통나무는 떠내려갑니다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누가 멀리서 던져주는 줄을 붙잡거나 헬리그부터 나오는 줄을 붙잡거나 단단히 서 있는 나무를 붙잡아야지 흘러내려가는 통나무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10편 118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에는 한 게 있는데 천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한다 안 되면 그냥 뒤돌았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짐이냐 딸이 못된 질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도무지 어기저기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들 무시하죠 더구나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닌 수로운에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게 말 같은 얘기입니까 예심답지 않은 전혀 전의 말씀과는 전혀 관견 산상수훈에서는 얼마나 기도하라 그랬고 따라오라 그랬고 주님 제자들을 들고 다니면서 온갖 질병 다 고쳤는데 그 여인 앞에 사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죠 그 여자를 뭐라고 취급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멸시와 천대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떠나라 가라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고하는 단속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신명기 민숙이 이런 데 보면 참 백성들이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사는데 특이한 집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어떤 집인 거 아니 소위 도피성이라고 도망가는 장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여섯의 큰 지방 속에 가장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뛰어가면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삶의 오해 죽음의 범죄 저지른 사람인데 그것은 모르고 저지른 죄 의도하지 않은 죽음 사람들은 결론만 얘기하고 저는 살인죄다 그러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예를 든 게 신명기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벌목하러 산에 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도끼를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 머리맞아서 죽었다 치자 그럴 때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은 채 죽음 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얼른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있는데 언제 나오느냐 그 해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나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허물이 있는데 왜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야만 나오는 겁니까 10에서 10장에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자 여러분들 구약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이미 입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의미를 몰랐겠지만 그런데도 자비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환히 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도피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말하다 보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인간의 말도 이해도 한계있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에 절망이 있을 때에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서 우리의 모든 사연을 아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의하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심 걱정 때문에 요즘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사연들이 많을 때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생각은 할지 언정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난 후에 부를 찬송 543장입니다 이 찬송의 제목은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는 노래와 어두울 때는 기도와 힘겨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연을 다 아래면서 인내할 때에 또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따라 사는 좋은 신앙의 훈련의 계기를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멕시코에 가면 제가 늘 가면 꼭 한 시간 정도 우리 참포통에서 짐 풀고 한 며칠 있다가 가면 저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 하나 또 있어요 한 시간 정도 나가면 마야 떼꿍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그 동네는 산골짜기에 있는 산중톡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멕시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저 가난한 지진도 있고 내전이 있는 과테말라에서 피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거기는 다 그냥 야산이고 거기도 지금도 다 바이똥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촉박한 곳에 일구고 사는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 명이 살아요 그 마야 떼꿍에서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땅콩을 물건 재배해가지고 참 보통 우리 그 동네도 우리 동네도 지역은 동네지만 어쨌든 거기에 크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물건을 쫙 녹업합니다 그 얘기하다가 이제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서 사택도 지어주고 교육도 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 목회자 사택 없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갔는데 이번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과테말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안 돼요 저는 멕시코다 저는 과테말라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을을 가만히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멕시코 뭐 부자다도 아니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지만 참 착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거기다 참 보통 지역인데 참 보통 경찰이 가서 다 푸시고 때려보시고 너희 나라 돌아가라 그럴 수도 있었어요 나라에서 전기 공급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난민들이 오니까 거기다 도로 만들어줬지요 비록 약한 전기지만 전기 깔아줬지요 또 학교도 세워서 학교도 만들어지고 교회당은 자기들이 지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휴 자식들 피해서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없는데 좀 갔으면 좋겠다 빨리 대학 들어가고 얼른 시집장가 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어야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가기 싫어서 어디 도망갈 데 없을까 그런 마음도 갖고 이게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가 그냥 그들을 밀어버리고 여긴 우리 땅이 늘 가라 그러면 그만이지만 그 우리 참포톤에 있는 산골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이 난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도와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도피처가 많아요 육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마음의 쉼을 거둘 수 있는 곳 비록 민족은 다르고 혈통은 달라도 쉴 것을 제공해주는 이 착한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현대 미국은 그럼 만전한 행복의 나라냐 아니 여기도 역시 우리는 도피처가 필요해요 성도들 마음속에 도피처가 필요한데 고달픈 인생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는 못 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고달픈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러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든든한 반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6절 마지막에 그릅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이고 볼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윗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길 I will ever praise you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는 이 찬송의 능력과 감사의 찬송 고백의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My mouth is filled with your praise 내 입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여러분들의 찬송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어두울 때는 어두운 노래가 있어요 그 어두운 노래를 통해 밝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부르세요 그러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저는 그때 청소년이었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많이 배우고 즐거웠지만 우리 아버님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죠 40대 후반에 처음 예수를 믿으신 아버지가 그저 가정예배를 시도 때도 없이 드려요 새벽에 왔다 오면 예배드리자 학교 왔다 오면 석호야 일주 왔네 우리 예배드리자 저녁밥 먹고 얘들아 예배드리자 자기 전에 또 예배드리자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려야 되는데 매일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립니다 착한 자식이니까 예배를 드리죠 드리면 빨리 끝날 때 기다리는데 이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할 때는 제 순서대로 하면 제가 빨리 합니다 한 30초 안에 끝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가 많으세요 오늘 누가 기도지 그러면은요 저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면 너무 기니까 돌아가면서 그냥 오늘 누가 기도 차려야지 제 동생에서 저요 저는 저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구절절 그냥 얼마나 길게 기도하시는지 그런데 기도하는 긴 건 둘째치고 응 우세요 우셔 그러면 기분 좋게 앉았다가도 아버지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은요 다 식구들이 우는 거예요 그냥 다 다 우는 거예요 그냥 왜? 왜 우는지도 몰라 아버지가 우니까 그런데 아버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거의 달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 게 허물이 많고 하나님도 모르고 돈 벌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 가고 그걸 그냥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하세요 그때야 뭐 제 귀에 그거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왜 우시나 뭐가 저렇게 서러우신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도가 끝나면 기도 끝나면 상황이 완전 바뀝니다 그때 부르는 찬성 82장에 지금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와 그런데 좀 길어요 5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또 따라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성도 여러분 찬성 기쁠 때만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슬플 때도 찬성하고 맞아요 흉통할 때만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속상할 때도 찬성하고 그 찬성이 소망과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본문에는 소망과 찬성에는 같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 본문은요 주를 찬성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에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성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찬성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성의 그 모든 응답이 기도로 나올 때에 그 찬성은 소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아름다운 찬성 불렀는데 그 악보 좀 절 하나 주세요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성이다 여러분들 여기서만 물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찬성하시겠죠 그걸 남한테 소개하세요 여러분들 팀원들한테 서로 나누세요 우리의 가진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과 입술로 찬성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수를 더 떠요 찬성 아무리 오래 하면 진짜 오래 하면 힘들어요 힘겨워요 목도 아파요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목소리 하는 것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성한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성도 여러분 찬성 기도 이 어려움과 힘겨울 때에 지금 찬성이 나옵니까 기도할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의 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23절에 주께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혼의 즐거움이 가득 차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비록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반석 삼고 그리고 그분을 소방 삼아서 찬성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연단 받고 그리고 리파인되고 더 굳센 믿음이 되어서 순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